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와, 이렇게.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시작했죠.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김영삼 정부 때 1번 OECD에 가입하였다. 96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FTA. 그러면 현대야. 저쪽 뒤로 가야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예요. FTA 관련되면 미국, 칠레 할 거 없이 그냥 노무현 정부일 것 같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 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건 87년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7년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1964년 63 시위가 있었죠.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오늘 그 조선제 개헌안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